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모르겠는데? 이거 뭐지? 꿈이었던 여자가 친구..랑 바람이 나요! 나쁜 여자예요. 나쁜 여자죠.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.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군무가 돋보이는.. 모든 가수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, 또 나아가서는 음원상, 음반상, 이렇게 다양한 상들을 좀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 친구들이에요? 막상 해보면 무섭습니다. 제가.. 어.. 겁이 많아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막상 해보면 무서워할 거예요. 아.. 빵이 터질 것 같은데 내 느낌이 갑자기. 아.. 그럼 진짜 그래도 심지어.. 제가 심장만 먹으러 죽을 수 있을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 진짜 진짜로 죽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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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다시 부산이 짝이면 빼면 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엠브라이 모니 에이핑크 무대에 대해서 한 번 해봐요 무대가 비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팬 입장에 어떤가 느껴보고 싶어서 되게 부끄럽네요 되게 잘하시고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고 최고입니다